드세요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제이님하고 한결이 형님하고 홍수민님하고 이제 집회 준비 전에 안동찜닭을 먹으러 사이즈 보이십니까 와 엄청나죠? ㅎㅎㅎㅎ 어휴 여기가 안동찜닭이야 오늘 제이님 식사하고 계시고요 어휴 감사합니다 수민님 맛있게 드세요 우리 한결이 형님 형님 많이 드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자님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집회 많이 봐주세요 네 힘내십시오 윤석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이팅입니다